전 잠들기 전엔 늘 이 툴라사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해요 일단 이 브러쉬로 피부결을 먼저 정돈해줄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피부결을 따라서 안에서 밖으로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무근 각질도 벗겨지고 피부결도 따라서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일을 얼굴에 발라줄 건데요 오일을 바르고 한 3분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 얼굴을 마사지해주고 해요 마사지할 때도 그냥 손끝보다는 손마디를 이용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오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다음날 왠지 화장도 되게 잘 먹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3분 정도 마사지하고 나면 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세안하러 가볼게요